아 오렌지 고이 창간호가 드디어 나왔습니다 택배 이만큼 쌓고 앞으로도 이만큼 쌓아야 되요 저희 잡지 한번 간단하게 보실래요 종이가 차원이 달라요 일반 잡지 보다 아 일반 뭔 말이니 하여간 일반 잡지 보다 좋아요 저희가 외제 종이 쓰거든요 일반 잡지 종이 나랑 다른 보시면 이 넘길 때 소리 보이시죠 예 여러분들 다 뭐 아니 다는 아니고 외제 좋아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예 외제 외제 얘기하는데 태극기가 나오네 예 태극기도 좋아하고요 예 이렇게 알다운 문도 나오고 멋있는 분들도 많이 나오고 예 넘길 때 소리 이게 아주 환장합니다 예 아 앞에는 이러고 뒤에는 이렇게 예 아 나 또 이제 포장해야지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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